지난 11월 29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장병 33명이 노근이 평화공원과 노근이 쌍불다리를 방문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근무장병들의 한국 견학 프로그램 일환으로 노근이 평화공원을 찾은 것인데요. 노근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전쟁 피난민에 대한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날 미군 장병들은 노근이 사건의 경과와 노근이의 미래 비전이 담긴 영상물을 시청한 후 기념관을 관람하였고 이어 노근이 사건 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허나와 분양을 하고 인솔자인 군종장교 파트넛 데이벳 대위의 주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기도를 한 후 노근이 쌍불다리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노근이 사건의 당사국에서 파견된 미군들에게 참혹했던 노근이 사건의 현장을 보여주고 노근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생존자와 유족들의 치열했던 노력을 전달함으로써 노근이 사건의 역사적 이해를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근무장교와 병사들이 단체로 이곳 노근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노근이 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애도한 것은 노근이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써 전쟁 중 발생한 피난민 희생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이며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노근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